아, 집 좋지. 우와. 야, 귀엽다, 야. 아빠 닮았어. 이게 나 닮았다고? 너는 뭐 코만 길면 아빠 닮았다고 그래? 야, 되게 닮았네. 진짜 닮았다. 야, 수비야. 배구고 레슨 이제 했잖아. 어때? 재미있을 것 같아? 요한 브로가 또 소개시켜줘서 배우고 좀 갔어, 서울에서. 배구 선수 중에 누구 제일 좋아한다고? 임상. 어? 아니, 우리 딸이 좋아하는 얼굴이야. 성진이, 성진이. 똑같이. 그런데 얼굴이 좀 아깝다. 100억이 아까워, 그렇지? 또 성진이야, 또. 내가 그래서 아까 하늘이 보고 깜짝 놀란 거야. 야, 이게 뭐 나이를 불문하고 보는 눈은 비슷하구나. 성진이 오빠랑 물어보고 싶은 거 다 물어봐, 영상통화로. 그냥 뭐 어떻게 하면 배구를 잘하는지. 그냥 수업에 그러면 잘 지냈냐고. 아빠가 먼저 말해. 그래, 아빠 먼저 말할게. 성진아. 야, 오랜만이야, 오랜만이야. 부끄러워서. 우리 딸이 너 정말 좋아하는 거 알지? 인사를 한번 해. 안녕하세요. 우리 딸인데 왜 나를 보여줘? 딸 아니야, 딸 아니고. 이제 딸이야, 딸. 인사해, 설비야. 딸이야, 딸. 인사해, 설비야. 딸이야, 딸이야. 수줍은데 또 이렇게 비는 또. 딸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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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딸기. 카메라 쪽으로. 그럼 지금 뭐 들어가서 저거 하고 있는 거야? 네, 오늘 저희 용병 와서 새로. 오늘 일요일인데 그냥 오후에 용병이랑 같이 훈련할 것 같아요. 네. 어, 얘네가. 목소리 좋다. 목소리 좋다. 목소리까지 좋으면 어떡하냐, 임성진. 형, 저렇게 여자한테 인기가 많은 건 무슨 느낌이에요? 좋은 느낌이야. 딸이 이번에 제주도 학교 들어가는데 얘네가 배구도 있고 농구도 있고 많대. 근데 몇 학교들이 항상 체육 대회도 하고 하는데 맨날 꼴찌인가 봐. 우리 딸이 배구 들어가서 좀 잘해야 돼. 배구는 기본기를 좀 중요시하는 게 있어서. 기본기. 네. 언더터스랑 퍼터스가 있잖아요. 어, 어, 어. 그 두 개만 그래도 좀 잘해도 중간 이상은 가지 않다고. 자세가 어떤지 그럼 자세 한 번만 봐줘, 막. 리시브 자세. 아, 네. 알겠습니다. 어, 잠깐만. 자세 딱 잡고 스텝. 오, 역시. 머리 묶고. 대박. 오, 잘하네. 오, 잘하네. 역시 운동 DNA가 있어. 웃는데? 어? 웃어? 스텝, 스텝. 딱. 그렇지. 자세 봐, 이게 자세 봐. 됐어, 됐어. 형제가 어때? 잘 배우고 있는 거야? 어, 그거 잘하는데요? 어, 그래? 네, 잘하는데요. 어, 하여튼 그 중간중간 뭐 배고 궁금한 거 있으면 물어보라고 할 테니까 성인껏 얘기해줘. 아, 당연하죠. 아, 물론 제가 막 누구를 가르칠 건 안 되지만 물어봐 주시면 이제 답을 좀 빼드리겠습니다. 빨리 응원의 메시지 보내줘, 소비야. 화이팅. 아, 예, 감사합니다. 잘하셨습니다. 성진이 많이 나온다, 근데 그러고 보니까. 임성진 특집 아닙니까, 이 정도는? 오성욱 특집에 이어서. 하여튼 우리 제작진들 대단해. 대단해? 형만 물면 놓지 않아, 놓지를 않아. 특히 잘생겼다 싶으면 정말 놓지 않아. 엄청난 외모지 상주입니다. 야, 나는 형 없었으면 내 분량은 나오지도 않았어요, 형님. 하여튼 시즌 잘 준비해서 하여튼 절대 다 튀지 말고. 네, 알겠습니다. 어, 내가 정경기다 볼 수 있게 해볼게. 아, 감사합니다. 오케이, 오케이. 파이팅, 파이팅. 고마워. 감사합니다. 연습 더 해야 되겠다. 디그 해봐, 디그. 디그는 이렇게 던져? 디그는 이렇게 던져? 아, 진짜? 어. 멋져? 멋있는 것 같아. 다시 해봐. 아빠가 거기다 정확하게 줘야지. 진짜 저렇게 던지는데 다 하더라고. 운동을 좋아? 완전 좋아해요. 아, 좋아해요. 아, 한 번 붙으면 이길 때까지 해. 할아버지도 농구 선수지. 아빠가 야구 선수지. 못 버리지 뭐. 야, 그러니까 맨날 여기 멍 들어오지. 오. 쌤이 너무 아프게 하지. 아, 진짜? 이거보다 더 세게? 더 세게 해야 재미있지. 더 세게 해봐? 클래스? 오케이. 아, 근데 이상한 나를 주지 마. 알았어. 거기다 딱. 오. 진짜 운동선수 DNA인데? 오, 좋았어? 성격 형이랑. 완전. 승부가. 되게 비슷해. 그래서 엄마가 질색해. 아니, 아파. 오. 오. 서비 팔을 팔 봐봐. 지금 어떻게 됐나. 이것 볼래? 저런 걸 자랑하더라고. 오, 좋았어, 좋았어. 하나 더. 자세 나온다. 다른 학교들보다 조금 밀리나 봐. 스포츠가. 서비, 네가 가서. 많이 들어가야지. 많이 들어가야지. 그렇지. 승부욕 올라왔어. 많은 기여를 한번 해 봐. 알았지? 응. 교복, 여보. 교복 어디 있지? 설비 교복? 엄마가 교복에다가 밤을 새면서 자수를 따놓은 거 알아? 아... 아... 내일 안 올 거라고? 모를. 나 진짜 생각만 해도 약간 눈물 나오려고 그러는 것 같은데. 나 모르는 줄 알았어. 그렇지? 잘해. 아까도 내가 안 보고 싶을 것 같아 이랬더니. 정말 보고 싶을 것 같아 몰리몽슈 어디. 하하하하하하 또 이 이끈인 줄 알았어. 나 이거 코 잡아야 돼. 나 이거 코 잡아야 돼. 아, 코 잡아야 돼. 나 이거 코 잡아야 돼. 나이